한국항공우주의 대안주 두 가지를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두 항공고리고 방산주들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결국에는 항공과 원자력까지 함께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오르비텍을 한 분이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미사일 체계 개편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방산주로 LIG-DX1을 주셨습니다. 오르비텍과 LIG-DX1 과연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오늘 한 종목씩 가지고 오셨는데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의 오르비텍부터 좀 볼까요? 약간 생소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기업 내 이름부터 좀 뭔가 올라갈 것 같죠? 그래서 골랐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 회사가 아닌 게 예전에 코스닥 시장에 등록될 때 가장 유명했던 기술이 빅파괴 기술검사 이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NDI라고 합니다. 이쪽에 대해서 강점을 보이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잘할까라고 해서 확인된 사업들이 일단 첫 번째가 항공 우주 산업입니다. 이쪽에 대해서 이제 국제 품질 인정을 당연히 취득을 해야 되고요. 그런 쪽에서 나왔던 인증과 함께 항공기 정밀 부품 쪽에서 진출을 했는데 가장 많이 지금 적용해서 만드는 쪽이 항공기 꼬리 동체라고 합니다. 항공기 잘 아시죠? 보통 높낮이를 볼 때는 뒷꼬리날개 쪽에서 조정되는데 좌우 방향타 할 때 중요한 구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쪽에서 성과를 내고 있고요. 또 하나 원자력발전소 관련된 쪽에서 사업들이 방사선 관리나 폐기물 처리 그리고 또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전해 검사를 PSI 그리고 또 가동 중해 검사를 ISI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도 원자력 관련된 쪽에 대부분의 관리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는데 특히 이런 쪽에서 원자력 검사를 하는 용역 서비스 쪽에서 국내 대기업 빼고는 거의 독부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도 가져간다고 하게 되면 최근에 원자력 관련주도 작은 종목들 움직이는데 그런 쪽에 충분히 편입돼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관점 쪽에서 실적을 보다 보니까 2020년까지는 실적 부진했다가 작년부터는 턴어라운드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매출이 780억대, 한 46%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기 101억대로 흑자 전환을 했다고 하게 되면 이런 실적의 보강들이 주가에 대한 변화를 끌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시총이 1,800억대입니다. 그렇게 되면 살짝 비싼 감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실적의 개선이 올해도 뚜렷하다. 그리고 또 지금 이어가고 있는 원자력 관련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훨씬 싸네요.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좀 더 기대감을 가져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르비텍을 김민수 대표님은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항공 쪽에서 사업도 잘 하고 있고요. 이게 플러스 알파로 최근에 어쨌든 원자력에 대한 관심은 너무 많은 상황이니까 이 원자력과 관련된 모멘텀먼트 받을 수 있다는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오르비텍 소개를 해 주셨고요. 유창희 대표님의 종목도 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아침에 이렇게 늘 개그를 치십니다. 유창희 대표님 감안하시고 유창희 대표님은 LIG 넥스원 방산주 주셨네요. LIG 넥스원 상당히 저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진군에 대해서 성과가 상당히 더딘 부분들이 제레싱 무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사진 같은 거 보면 탱크가 밖에 터져 있거나 그리고 드론으로 탱크를 격추한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레싱 무기가 많다 보니까 군사력은 상당히 강해 보이지만 실질적인 영향이 현대전에서 상당히 밀린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결국에는 현대전은 미사일 싸움입니다. 미사일로 정밀 타격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상군이 좀 점령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사일 체계 변화에 대한 어떤 흐름들은 계속 이어갈 수가 있고 그럼 LIG 넥스원이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드네 어쩌나 얘기해도 사드 배치는 거의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건 결국에는 국내 미사일 체계 개편에 대한 변화에 대한 기대감 또 좋은 건 아니죠. 주식하는 사람들이 지정할 리스크가 커진다는 것은 내 주식이 빠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찌되었든 북한과 약간 지정할 리스크가 초반에 좀 있을 것 같아요. 정권 초기에. 그렇다면 방산주의들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보면 이집트가 됐든 약간 중동 쪽에 청군 관련해서 수주가 상당히 많았어요. 저는 수주가 많은 게 그냥 이례성으로 끝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현대 엘리베이터를 말씀드린다면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엘리베이터 한 대를 판매하고 나서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유지 보수가 계속 나가거든요. 우리 관리비 보시면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 비 계속 승강기 유지 보수 비 계속 나가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실제 수익이 더 큽니다. 우리가 프린트를 사더라도 프린트 가격은 10만 원인데 잉크 가격이 혹은 레이저 토너 가격이 몇만 원씩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러한 무기 같은 경우를 한 번 판매하면 너희들 이거 가지고 써 이게 아니라 그걸 유지 보수 한다든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한다든가 그리고 한 번 이렇게 제품이 바뀌면 다른 걸 대체를 못합니다. 통일성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신규 수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에서 유럽 쪽으로 제품 판매가 상당히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만 본다라면 엄밀히 따지면 우크라이나 이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주 모멘텀만 가지고도 저는 충분히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방산주들 수급이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들 매세에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에라지 넥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기관 쌍그린 매세에 계속 유입되고 있는 걸 본다라면 저는 7만 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분할 매수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최근에 한 달 동안 행보세를 보여줬던 저점이 7만 원 원절이기 때문에 7만 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7만 원대까지의 목표가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가격 전략까지 한꺼번에 주셨는데 지금 가격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할 수 있다. 지금 현재가 그리고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 라인은 7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일단은 LIG 넥스원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은 그러면 오르비텍. 김민수 대표님 진짜 올라갈까요? 네. 올라가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패턴을 보게 되면 올해 들어서 좀 올라오네요. 올라오기 시작하고 일단 실적이 변했기 때문에 주가도 같이 따라간다라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조금 길게 보게 되면 주봉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지난 상승세 이후에 다시 한 번 조정 마치고 움직이는 패턴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지난 고점대 영역을 시도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일단 매수가는 약 한 7,400원대 근처에서 살짝 눌림목 나왔을 때 대응하는 게 어떨까 생각되고 있고요. 목표가는 지난 고점권 여기 들어가 있는 약 한 9,500원대 정도까지는 들어오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전절가는 6,800원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르비텍의 가격 전략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어제 급등했던 한국항공우주 확인해봤고요. 또 대한주로 살펴볼 만한 방산주 오르비텍과 LIG 넥스원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한 번 유심히 이 세 종목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여기까지 확인을 해보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에 대한 준비를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오늘 시장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미국에서 별로 안 좋은 얘기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 빨리 옵니다. 그런데도 이걸 다 이겨내고 시장이 강하다는 얘기는 위험자산에 대해서 관심이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시장 안정권이기 때문에 대응은 가능하되 지수는 너무 기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좀 약합니다. 그런 쪽에서 이를 빼고 나머지 종목적으로도 충분히 그런데 삼성전자가 강하면 종목들이 안 움직이죠. 다른 종목이 또 소위 맞죠. 오히려 살짝 낫지 않나라는 생각 쪽에서 움직임에 따라서 계속 매매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집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조금 뒤에, 조금 뒤에 옳고 가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유창희 대표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베어마켓 랠리가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미국 시장 보시면 5일선 지지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우리나라 최소한 3월 말까지는 5일선 이탈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상승, 기조에 이어간다고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시장을 임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베어마켓 랠리를 예상하고 계신 유창희 대표님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의견,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